신탁재산의 이전 신탁재산의 이전 여기까지만 보고 있는 수업 진짜 마칠게요 신탁재산 이전까지 모아줄게요 신탁 첫번째 물건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로 표현할 것이고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표현할거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관리 운영하는게 좀 힘들다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게 신탁이에요 신탁 그래서 이렇게 신탁을 했을 때 수요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요 신탁을 했을 때 수요권 이전 등기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 수요권 이전 등기에 불가한 것이죠 따라서 재활공급으로 안본다는거에요 첫번째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이전할 때는 공급으로 안본다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관리운영 잘해서 계속 운영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물건을 돌려받겠죠 그럼 신탁회사 소유권이 위탁자 소유권으로 다시 이전될텐데 그것도 형식적 이전에 불가해요 그래서 재활공급으로 안본다 그래서 넘길 때 받을 때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중도에 이 신탁회사 A가 너무 못하는거에요 자꾸 마이너스만 나요 마이너스가 거듭나요 자꾸 존버하래요 존버 그래서 맘에 안들어서 신수탁자한테 자산을 넘기는 것이다 이것도 어차피 신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형식적 이전 등기 불가하죠 그래서 재활공급으로 안봐요 세가지 거래 재활공급으로 안봐요 그래서 첫번째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것은 재활공급을 아직 보지 않는다 용구랑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한 경우 형식적 소유권 이전 등기 두번째 신탁이 끝나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한 경우 세번째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 새로운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이 세가지는 모두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활공급으로 안본다요 근데 이 신탁재산이 재활공급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팔아야 되는거에요 이 수탁자가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건 재활공급이고 이때 납세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납세의무자 원칙이 위탁자인데 이게 담보 신탁 계약 체결해서 처분하는 거라면 그때 납세의무자 수탁자 그게 이제 연결되는거에요 지금 1회독이어서 납세의무자 파트에서도 잘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2회독 3회독일 때는 신탁이라는 거래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거에요 거기서 납세의무자는 누군지 나오고 2장의 과세거래에서 이게 과세거래인지 아닌지 나오고 또 뒤에서 물적납세의라는거 배울거에요 거기서도 한줄 뛰어나고 처음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렵다 3범이 너무 어렵다 계속해서 그냥 그냥 힌트를 주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 파트에 배웠고 지금은 이 신탁이 공급인지 아닌지 2장에서 과세거래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택사에 배웠던 것이다